리슨코리아 봉순이 마켓 에서 용영근 홍삼정을 구입을 하였습니다 홍삼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쇼핑백도 들어있습니다 이 홍삼정은 1개에 12만원 짜리인데 500개 한정 땡처리 할인해서 단돈 6,9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 한 병은 300g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뜯을려고 만져가지고 좀 이렇게 지저분해졌습니다 뜯어서 열어보겠습니다 품질보증 액상을 따뜻하게 차로 먹어도 되고 그냥 한 숟가락씩 퍼서 먹어도 되겠습니다 홍삼의 그 향이 아주 진하게 납니다 용영근 홍삼정 300g에 6,900원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입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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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 항상 성비하니까 빛이 calm해 거울ю 고맙습니다 Juliet 남한 아멘 아멘